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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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현지에 가서 현지하고 뭔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메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 피자의 도시니까 이번에 한국식 토핑 올라간 걸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떠냐 여기 미처 이거 마시래요? 어 맛도 안 나는데 기름진 고춧가루 맛 아 이거 매워 고추장이 되나 해봐야겠다, 그렇지? 옥지 않네 왼쪽 펑시 라이크 쌀가루로 풀면 안 돼, 이거. 쌀가루로 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혹시 오해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데. 설탕을 좋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꼬치장 만들 때 엿기름을 써요, 엿기름 알지? 식혜 만드는 재료 엿기름이 담맛 나는 거야. 아무데나 설탕도 이럴까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숙성의 맛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이거, 이게 다 장점이 유리병 안에 숙성이 오래된 거거든. 이걸로 섞을 거야. 숙성된 고추를 찾기가 쉽지 않네. 되는 게 아니라 먹어봐야지. 돼지 등심, 돼지 삼겹살, 소, 목 등심, 불고기 제육볶음. 원래 이렇게 잘게 잘게 안 쓰는데 피자에 올릴 거라서. 수영장은 누구나 못 가는데. 에스터벅은 오og. 어금이 대신에 위치해 달 heiß. 숙성된 고추를 찾을 sana, 그래. Comic년부터 Sleep NOkay. 숙성된 고추를 찾고, simplicity. 숙성된 고추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숙성된 고추를 찾고 있습니다. 숙성된 고추를 찾고 있어요. 무섭지 파프리카 가루라는 함정 약간의 매운맛은 있어야 되잖아 기장에 고춧가루 한 숟갈 이것도 매워할 것 같은데? 왜? 긴장될 게 뭐 있어 안 먹히면 포기해야지 우리는 요리사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포기도 빨라 태세 전환이 되게 빨라 그다음에 맛술이 없으니까 여기 화이트 와인 이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무지하게 넣는 거 미쳤다 이럴 건데 그니까 그거는 여기가 너무 많이 넣었어 però 저게 너무 잘 안lak 배고파 이럴덕 갑시다. 이것 좀 피자 후에도 한번 올려서 해줘 보셨으면 해서. 이거 좀 피자에다가 토핑을 좀 올려서 한번. 눈앞에서 또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이게. 이거 좀 피자. 이거 좀 피자. 이거 좀 피자. 브라스밴드 네 너 게레 아 비싸롬 무책초 아 까라바또 아 또 에스앤떼 에스앤떼 수윙 에스앤떼 수윙 에스앤떼 수윙 에스앤떼 수윙 에스앤떼 수윙 아 설명 안해도 감각이 있으니까 같이 아시네 아 아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여기서 좀 늙어지네 아 아 아 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벌써 된 거야, 야야, 벌써 됐어! 아, 금방 되네. 이야, 보기에는 그럴수한데? 원래 4등분하잖아, 여기는. 8등분해서 나눠 먹어봐. 좋아, 테스트. 나한테는 굳이인데. 한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지. 가지고 좀 먹을까요, 그러면? 좋아.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해야 돼요? 만조. 만조. 만조, cucinato, marinato, alla coreana. OK, brulio i'll put it right. 양파. 너 들어보기 이상하다고 안 팔면 되는 거 이게. 안 팔면 되는 거 이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라면은 고소가 진짜 맛있게 담아요. 너무 좋은데? 네. 네. 너는 뭐 such? 누구? 비버로? 음? 조금, 응. wah, 나의 영어가 쪽으로는 다음날에도 제가 우리가 잘 안 span을 고집중이 그다니에게는 조회 mornings 그다음은 후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네, 생각보다 arrived. 고마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마워 음 나 뭐 우리 우리 부분들이 어때요? 어떠한 뺏어 저는 가장 좋아하는 rating 일단은 우수하고 tive릿 denken 그러면 tua century 무슨 이름은? 제유 볶음 제유? 제유? 제유 제유 볶음 떡볶이 먹으면 돼. 아, 먼저 말자. 우리 드시는 거. 우리 드실 줄 알지? 우리 드실 줄 알지? 빠이들네. 루시켓다. 루시켓다. 나 루시켓다 보니까 알아봐. 루시켓다 보니까. 제발요. 이거 뭐야? 루시켓다. 음. 루시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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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면 버거고 있고, 버거고 있고. 루시켓다. 네. 뭐. 저분 숨어서 혼자 먹고 있구만. 루시켓다. 어때 괜찮으신지 한번 물어봐야지. 고맙습니다. 아, 이거를, 이거를 맛있다는 거지. 맛있다. 피카셔트 붕소. 다 도우를 피카셔트. 희한하게 다 매먹은 걸 좋아하시네. 루시켓다. 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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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이. 공장의 인상을 루시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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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어울릴 건데. 사실 나는 좀 건방진 얘기지만 피자의 도시에서 한국식 불고기 갈러 온 피자. 피자 하시는 분에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일단 둘 다 별로 별로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오늘 그래도 좋은 거 알았네 매운 걸 좋아한다는 거 진짜 매운 맛을 한 번 보여줬고 이게 보람찬 하루 일을 마감하는 게 아니니까 힘드네 가스도 할 일이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어 차라리 미련을 딱 버려버려야 할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